허전 초상은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박물관에 있는 조선시대의 초상화이다. 2011년 12월 23일 대한민국의 보물 제 1728호로 지정되었다. 허전은 조선조말의 문신으로 본관은 양천, 잔은 이로이고 호는 성재이다. 1828년 상시에 합격하고 1835년 39세의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뒤 숙능별감이 되었다. 전적, 지평, 이조자랑을 거쳐 1847년 한평연감으로 나갔는데 형률로서 백성들을 다스리지 않겠다고 하면서 형벌기구를 모두 없앴으며 효도, 공경, 침묵의 도리로 깨우쳤다고 한다. 그러나 안찰사와의 불화로 관직에서 물러났다. 1850년에는 교리를 거쳐 수찬이 되었을 때 대사관 조하망의 관작 추삭에 반대하다가 맹산에 유배되었으나 중도에 풀려났다. 철종의 명을 받아 사이라는 얘기를 편수하였다. 그가 저술한 사인은 조선말 근기 실학파의 참신한 학풍을 바탕으로 역대의 예론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찬한 저술인데 주자의 가래를 보완하고 주석하는 데 몰두했던 종래의 예학풍조에서 벗어나 예제를 강구하는 데 있어 합당성과 실용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1864년에는 우부령이 되고 이어 김해부사가 되어 향약을 강론했다. 병조, 형조, 이조의 찬판, 한성판윤, 병조판서, 성균관동지사, 경연지사, 홍문관제학을 역임했으며 이조판서에 이르렀다. 1886년 90세로 숙록대부의 올라돈령 부판사가 되었다. 문집의 성재문집, 저서로는 이상적 군주상을 그린 종료록과 철명편 등이 있다. 허전은 타고난 바탕이 영특하고 호메하였으며 어려서부터 가학을 이어받아 먼저 효경을 읽었다. 황덕길의 문화에서 학문을 익혔는데 그는 우리 학문의 진결을 극한 사람이다 라고까지 극찬했다. 조정에 나간 후에도 허전은 성품이 강직하여 조정에서는 그를 달갑지 않게 생각했으므로 외직으로 많이 돌았다. 그는 가는 곳마다 풍속을 순화시키고 치적을 올렸으므로 당시에 안찰사 조두수는 기린이 없다고 들었는데 기린이 여기 있었구나 라고 말할 정도였다. 다시 조정으로 돌아와서는 경연에 들어가 수학을 강론하기도 하고 임금께 어진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것을 누차 말씀드리고 예법이 가장 중요한 근간임을 강조하였다. 허전은 이익 안정복 황덕길로 이어지는 기호의 남인학자로서 당대 유림의 종장이 되어 영남 퇴계학파를 계승한 유치명과 더불어 학문적으로 쌍벽을 이루었다. 문중에 전하는 바에 의하면 현재 전해오는 허전의 초상화는 생전의 어명으로 그려졌다 한다. 초상화는 본가에 보존되어 있다가 1891년 문집 본판이 완성되고 이어 허전 선생의 엄적을 기르기 위해 후생들이 1891년에 경상남도 산천군에 세운 제시린 려택당이 완공된 뒤 1916년 물산영당을 지으면서 이안되었다가 다시 2008년 경기도박물관에 기증되었다. 허전은 이 초상화에서 흑관을 쓰고 심의를 입고 위연한 자세로 의자에 안아있다. 허전 앞에는 입식 서안이 놓여 있으며 그 위에는 주자대전 2포갑채 놓여있고 그 중 한 권은 빼내어 책상 위에 펼쳐놓았다. 조선시대 초, 중기 초상화에서는 일반적으로 어탁이나 짚기 등 비설물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18세기 중반 이후 윤동섬 초상, 인매 초상, 이하응 초상 등 일부 초상화의 경우 인물 주변이나 옆에 놓인 탁자 위에 서책뿐 아니라 고동기물이 본격적으로 다양하게 배치되어 그들의 신분이나 취향을 함께 보여주게 된다. 허전 초상, 역시 이런 분위기 하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허전 초상, 위세부를 보면 안면에 외곽선 및 이목구비 등 중요한 구성요소는 모두 선을 구획되어 있으며 골상법의 보편적 기준에 준하여 안모의 특징을 묘사하였지만 선생만의 개성적인 특징들과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다. 피부의 결은 육리문을 딸이 떼어 그려져 안면이 지니고 있는 높고 낮은 형세를 원숙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위습선은 윤곽선을 선으로 포착하고 회색 묵선으로 일단 주름 처리한 위에 짙은 회색선으로 재처리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 초상화에서는 화가가 허전이란 인물을 마주하고 얼마나 세밀한 관찰을 하였는가가 여실히 드러난다. 특히 눈을 보면 위 눈꺼풀 및 아래 눈꺼풀을 그은 선은 결코 단호한 선이 아니라 유연하다. 동공 역시 검은색으로 처리되어 있지만 홍챗부분은 살색이 감도는 회색을 칠하여 나이가 들면서 탁해진 노인 특유의 흰 자위를 보여준다. 한편 속상꺼풀 위에다 의 눈꺼풀이 늘어져 다소 성깔이 써보이는 눈매에선 500년 조선 예학의 결산이라고 평가받는 얘기를 편수했고 향약을 강론하였으며 유풍을 진작시켰던 노학자의 만만찮은 관록이 보인다. 허전 조상 은 조선조문신 초상화 중 유복본 초상화의 전형성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또한 초상화론에서 가장 중시되는 핵심 개념인 이른 바 전신사조가 잘 이루어진 작품으로서 허전의 생김새만이 아니라 그의 특유한 기질과 성정 그리고 노학자로서의 관록 등이 화면에 잘 형상화되어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